웰빙 한방이야기 안녕하세요 달빛안위원원장 김동엽입니다. 오늘은 폐와 관련된 질환으로 천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천식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면요. 우선 우리 몸에 수액대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약에서 천식은 가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래가 생기는 원인은요. 우리 몸에 수액대사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생기는 것입니다. 한약에서는요. 우리 몸에 수액대사를 비장과 폐와 신장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수액대사를 총괄하는 것은 신장이 담당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신장만으로 우리 몸에 수액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양약에서는요. 수액대사가 신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죠. 그렇기 때문에 신장과 관계없이 우리 몸에 실제로 붙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이 몸이 붙는 것을 양약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한약에서는 왜 수액대사가 비장과 폐와 신장이 함께 관여해서 일어나는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액대사가 일어나는 시발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물을 마셨을 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이 마셔서 제일 먼저 도달하는 것이 위장입니다. 그러면 수액대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위장에서 수분이 잘 소화 흡수되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은 그냥 마시면 저절로 흡수되는 것을 이해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도 비유의 기능을 통해서 소화 흡수되는 것으로 그저 저절로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유가 아주 나빴던 경험을 갖는 분들은요. 우리가 물을 마셔도 전혀 소화 흡수가 안되고 위 속에서 그저 출렁거리고만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요. 과음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과음을 심하게 한 후 비유가 아주 크게 상하고 난 후에요. 목이 타서 물을 마셔도 물조차도 전혀 흡수가 안되고 위에서 그저 머무러 있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이외에 다른 질환으로 비유를 심하게 알아보신 분들은요.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화 흡수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 몸의 수액대사의 첫째 간문에 비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를 한약에서는 비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의 수액대사의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겨서 몸이 붓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경우가 사지의 손발, 특히 손발이 아침에 일어나면 뻣뻣하고 부은 것 같은 느낌을 갖거나 또는 아침에 일어나면 눈두덩이가 붓는 것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한약에서는 비장의 기운이 원활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정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약에서 손발과 눈꺼풀은 다 비장이 주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특별한 신장이 이상이 없는 분들이 손발이 붓거나 눈두덩이가 부어있다고 느끼시면 아 이거는 꼭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비장의 문제로 인해서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붓기만 하면 아이쿠 내가 신장이 나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비유의 기능을 통해서 소화 흡수된 수액은 한약적으로 바로 전신에 보내져서 신장에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약에서는 이렇게 소화 흡수된 수분이, 수액이 바로 폐로 보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가 우리 몸에 잘 꼭대기 위에 있죠? 그래서 이 폐에서 전신에 뿌려주는 것으로 한약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도요 아파트 옥상 외에 상수도 탱크가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역할을 폐가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되십니까? 그렇지만 보십시오. 폐는 기관지 호흡과 피부 호흡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우리 몸의 수분을 통제하고 발산하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폐의 기능이 이상이 생기면요 바로 폐에 물이 차거나 그렇죠? 바로 부정이 생기거나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아주 몇천 전부터 우리 한약에서는요 우리 몸의 부정이 어떤 의미로 생기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늘 공고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몸의 폐의 기능이 잘못돼도 우리 몸에 잘 붙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주의해서 폐의 질환을 안는 분들을 보십시오. 특히 요즘에 한국 사회에서 또는 전세계적으로 폐계력이 다시 유행하는 것이 큰 문제인데요. 이 폐계력을 앓는 분들이 많이 몸에 붙게 됩니다. 그거를 잘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폐가 우리 몸의 수액대사에 중요한 작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신에 뿌려진 수분들은요 전신의 세포 속에서 수액대사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뭡니까? 신장으로 보내져서 최종적인 수액대사가 마감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약에서는요 우리 몸의 수액대사가 비장에서 시작해서 폐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신장에서 마무리 지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요 중국에 나이 드신 환자분이요 다리에 부종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본인의 이야기로는 신장에 검사를 했으나 전혀 이상을 찾을 수가 없었으며 이미 7,8년 동안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서 치료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약적으로 진찰을 하였더니요 이분은 특히 폐가 약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이 약한 폐기가 잘 발산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혈자리하고요 또 우리 몸에는요 전문적으로 담을 제거해주는 혈자리가 있습니다. 혈자리와 또 비장의 기능을 돋구워주는 혈자리를 보조적으로 선택해서요 같이 치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요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다리에 부종이 빠져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분 많이 놀랐죠 물론 저도 기뻤고요 이렇게 침과 약으로 치료를 해서 그분은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양약적으로 치료할 거나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부종들이 실제 임상에서 일어나는데요 한약에서는 이렇게 수액대사를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신장의 이상과 관계없는 부종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혹시 주위에 신장이 건강하고 전혀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부종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신다면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바로 가까운 하연연을 찾아가셔서 진찰을 받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우가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천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수액대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 마치지 못한 천식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달뼈다니언 원장 김동형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